안녕하세요 하대성입니다. 올해 FG서울 창단 40주년을 맞이하여 영상을 통해서나마 팬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2010년 FG서울에 합류해 10년만에 K리그 우승을 달성하였고 2012년 우승을 비롯해 팬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기쁨과 영광의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. 상암에 찾아올 때마다 저를 따뜻하게 응원해주셨던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FG서울 올해 창단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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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